오늘 이 분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. 오빠가 참 착해요. 엔사이트피셜 공대 출신 미남 연예인 이제 막 너튜버를 시작한 새내기 너튜버 배우 하석진씨와 함께합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우리 보는 라디오에도 한번. 네 안녕하세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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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! 옛날에 생각나네요. 우리 이런 거 했었는데 거기 드라마에서. 오늘 또 출근길도 11시까지 같이 표시해주시고 감사합니다. 저 스토리도 올렸어요 오늘. 오! 정말요? 오랜만에 라디오 출연이라 설레는 마음에. 저도 어제 밤에 올렸는데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. 근데 맞아 나도 이거 봤어요. 기자님들이 하석진 하선 누나가 이렇게 하던데 라고 하는데 저 누나 아닌데요. 저 누나 아니거든요. 네 하선이가 저보다 한참 동생입니다. 제가 뭐 익숙합니다. 이런 반응 압니다.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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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리도 올렸어? 예에러우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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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리에 라면을 죽이러 오는 clam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